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르신들 좀 높게 하시면 안될까요? 어르신들 좀 높게 하시면 안될까요? 좀 높은 오블로 하시면 안될까요? 자, 높은 오블로 하시면 안될까요? 자, 시작! 카자카자카자카자카자카자 세종대왕님 과자카자카자카자카자카자 한글 지렸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우리 글이 새겨졌대요 우리 친구들 쇼하고 있는 한글랄이에요 세종대학교가 한글을 만들어서요 우리 친구들 편안하고 글씨도 읽고 물론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서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글로 해서 세종대학교가 만든 거예요